형님 계속 쓰시는데요. 농수석 지금 첫 껴요. 형 무리하지 마세요. 아니 그 형이 되게 맛있어 형. 아침 안창 별로라도. 놔 놔 놔 놔. 형님 끊으셔야 됩니다. 와 이거 왜 그래. 안창 5인분만. 야 아침부터 너무 고맙다. 선생님 안창 5인분만 더 드세요. 벌써 15개 날렸냐. 그러니까요. 15개요. 여기가. 그럴 수밖에 없어. 오늘 하루가 든든해. 많이 먹었는데. 미리 먹어놓고. 기분 좋고. 와 명석을 우달리는데. 생각했던 것이 아니야. 아 명석이. 소식자인데. 그러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. 맞겠죠. 매워, grimace. Pole진 이유가 이 거다. 소식자인데 이렇게 회 woi ceviche. 너무 맛있어. 그러니까 오실 걸로 할 수 있어요. 너무 맛있어? 여기 난창이다. 여기는 안창이다. 아 잘한다 잘한다 얘는 5인분도 시키게 안 시키게 아직 그만 시키겠죠? 그만.. 그만 시키겠지? 선생님 안창 5인불만 더 주세요 아.. 그 번호는 잘하네 전자까지 20인분 먹어나요? 네 감사합니다 와우 와 연희 당국 이거 천 원.. 천 원인데 너무 많이 안 나와 뭐가 되게 진하다 엄청 진한데? 진짜 진하다 이거 어떻게 만드신겁니다? 안창 껍질 껍질을 한 10시간 정도 색깔이 굉장히 진하거든요 안창 껍질하고 무하고 넣고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상 보겠습니다 쓰러져 갈빗탕 아니야? 갈빗탕 다른 거다 더 진해요 대박 이렇게 진하지? 사골? 사골 아니야? 우와 이거 맛있어 난리다 난리 이거 맛있어 맛있어 우와 맛있어 이렇게 진하지? 사골? 사골 아니야? 우와 진짜 진하지 이거 밥 말아서 이거 몇 그릇 먹어야겠다 난리 이거 맛있어 오우 이렇게 사골이 좀 더 맛있어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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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우와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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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빗탕 맛이에요 갈빗탕 갈빗탕 소고기 먹고 소고기 먹고 소고기 먹고 소고기 먹고 아 진짜 예수님 물 물을 물을 완전히 느낄 정도로 고왔어요 응 물가 완전히 엮겨져 그냥 아 근데 공물이 진짜 장난 아니다 이거 하나 더 시켜서 시켜놔야겠다 응 하도 아 예술입니다 예술 예술 선생님 탕국 두 개만 추가주세요 어우 맛있어 탕국 너무 맛있어요 최고예요 이거 이거 육수 안 쓰시는 거예요? 육수는 없어 우와 한 8시간 10시간은 끓여야 이게 나와 그러니까 그랬어요 기름도 무지하게 걷어내거든 어떻게 그 안창살 껍질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거는 나의 비법이지 그치 이 안창이 10만 원 이상도 봐요 근데 이 껍질을 버리려고 그렇게 갖고 와서 들통에다 내가 하나 끓여 먹었지 응 그랬더니 그래서 손님을 조금씩 더 줬더니 전부 오케 하고 그걸 먹는 거야 너무 맛있다고? 응 그래서 된장을 치우고 이걸 시작을 한 거죠 아 오늘 된장찌개 하시다가 아 이래주고 싶다 이 맛을 이 맛을 알려주고 싶다 소고기 묶다 진한 소고기 묶고 진한 소고기 묶고 완전 진한 제사 치르고 다음날 먹는 그런 느낌 완전 진하게 주인의 진 그래서 한 번 더 끓인 거 와 와 예 아 여긴 다 아 아 이거 이거요 여우씨야 먹어보지 못한 소고기야 아 작작작작 나 사고를 왜 나 여우씨 진짜 인정합니다 소고기씨는 아무리 돌아다니며 먹어봐도 고기 진짜 맛있는데 향궁은 진짜 1등 이거 국만 팔아도 될 거야 아 진짜 아 아 나도 몇 축 불물의 같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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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예쁘다. 완전히 기가 많다. 전제분 지금, 전제분 찾지도 않았어요, 지금? 지금 25인 분째입니다. 아니, 안 찾어, 지금. 아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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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따. 오, 가위로 밥을 푸는데? 가위로? 아, 뭐 좀 으깨서? 그치? 아, 약하게. 25인건데. 뭐야, 이거. 거의 틀렸어, 지금. 아, 대박이야. 감독했어요, 지금. 형님, 지금 기름 죽였어. 아, 맛있다. 아, 이거 너무 맛있는데? 아니, 이게. 이게 신문 쫄깃쫄깃해, 쫄깃쫄깃해. 질긴 게 아니고, 쫄깃쫄깃해. 부드러운 소고기름맛? 약간 얇은 양? 그래, 양 봐서. 그렇지, 그렇게 말하면. 맛있지 않아? 저처럼 먹어도 되었네요. 우와, 맛있어 먹는다. 이거 진짜 맛있다. 처음 봤는데 너무 맛있어, 지금. 천 원이 문제가 아니라, 와, 너무 맛있어. 5천 원이라도 먹을 거 같아. 금액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. 그래, 금액이 아니야, 이거는 그냥. 먹어야 돼, 먹어야 돼. 아니, 음료수가 2천 원이에요. 야, 이걸 마시는 게 낫지, 지금. 그냥 음료수부터. 근데 이것도, 이것도 먹어봐. 오, 오. 와, 적기를!